이제 공부할 수 있어? 아니, 생일해 아직 못해? 네 아직 엄마가 안 풀어줬어? 네 뭐 때문에 가져가셨어? 오빠가 잘못한 거야? 아니요 그러면 원래 오빠가 하나 못했는데 그게 익숙해져 보니까 방학 때는 엄마가 좀 풀어주는데 그래서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가 잡았어요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네 그린 그렇지 얘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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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이는 무슨 소리내죠? 이 이 이가 이 되고 있죠 그린 그린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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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소리될까요? 과연 D-O-N-K-E-Y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? 써보려고? 네 알겠습니다. 어떤 소리나 할까요? 이건 홀수라서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게다가 책에 이거 나오는데 과연 어떤 소리나 할까요? 책 가지 말고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나요? 짬미나 빨리 하자 오케이 마음 맞던 틀이나 하라 그러지 선생님이 어떤 소리를 낼까요? 어떤 소리를 낼까요? 뭐라고? 짱키 짱키 오케이 이거 책에 나왔던 거야? 안 나왔던 거야? 짱키 땅키 소리 나고 있죠 던키 그래서 이브아이가 무슨 소리납니까? 오케이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무슨 소리? 키 얘는 던 던키 짱키 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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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어? 민준이 왜? 민준아 책 왜? 리프 민준아 책 왜? 뭐라고? 리프 오케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 이름 뭔데? 오케이 그럼 앱스는 무슨 소리네? 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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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EA는 E가 됐죠 EA는 두 가지 소리 될 수 있는데요 뭐가 될 수 있죠? 이에 있는 이 나 애가 됩니다 이에 여기서 뭐가 됐어요? E가 됐어요 다음번에 EA는 이가 E나 애가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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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키 키 열쇠죠 키 오케이 얘는 멍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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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멍키니까 얘는 뭐예요? 던키 던키 아까 나왔잖아 던키 그렇죠 전 보는 겁니까? 아니요 던키 E 오케이 오케이 멍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? C C C EA가 무슨 소리 됐어요? 아니요 그렇죠 EA가 여기서는 뭐가 됐죠? E 그렇죠 EA가 될 수 있는 소리는 뭐가 뭐? E 또는 E 그렇죠 C E 우선 C C 바다란 뜻입니다 바다 C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뭐라구? T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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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가 아니고 TRI TRI 나무란 뜻이죠? TRI TRI TRI에 뭐가 달려있어요? TRI에 TRI에 뭐가 달려있어요? TRI에 TRI에 뭐가 달려있어요? TRI에 T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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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RO T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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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Y K Y K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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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나저나 집에서 클래스카드 못하는게 문제네